지금 베니테이블 여러분들 자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거 한 개 가격이 비싸요 비건이잖아요 제가 봤더니 이런 그리고 비건이 아니라고 해도 비건이 아니라고 해도 이런 부스터 세럼 있죠 부스터 올인원 이런 세럼들은 가격이 일단 기본 비싸게 깔고 들어가요 맞습니다 자 보시면 심지어 섹션이 나뉘어져 있죠 이거 두 가지로 이거 뭐냐면 여러분 크리스탈 캡슐이 있는데 그 안에 히알루론산도 1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5종이 들어가요 여러분 히알루론산 뭐예요 수분 자석이에요 수분을 끌어다니는 자기 몸보다 제가 알기로 1000배에 가까운 수분을 끌어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5종이나 들어있습니다 5종으로 아예 각각의 역할을 나눠서 하는 히알루론산 5종에다가 오일 캡슐이 여러분 오일은 3패 되기 쉬워요 공기하고 맞닿으면 그렇죠 이거 진짜 화장품 베니테이블 아시죠 아시는 분들 소문 다 났더라고요 그렇죠 그 오일에다가 제주의 동백꽃 성분까지 같이 들어가면서 뭔가 피부를 조금 더 장벽 자체를 도톰하게 여러분 우리 야 너 나이 먹고 얼굴 두꺼워져가지고 그 말 잘못된 말인 거 아세요? 나이를 먹으면 얼굴이 얇아져요 아기들은 피부 장벽이 굉장히 두껍고 오밀조밀하게 닫혀있어요 그리고 그 밀도를 가운데서 잡아주는 게 히알루론산과 엘라스틴이에요 그리고 콜라겐이죠 여러분 히알루론산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콜라겐 엘라스틴 다 무너져요 탄력도 무너지고요 여러분들 자기들끼리 손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히알루론산이 빠지면 느슨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떨어지는 거 그럼 어떻게 돼요? 쳐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건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피부가 안에서 내 피부를 지켜내려고 멜라닌 색소들이 같이 올라와요 어머어머 그러면 늙는 거예요 끔찍해요 끔찍하죠? 그래서 결국은 수분을 먼저 챙겨주는 게 중요하네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안에 여러분 진짜 환상적인 게 뭐냐면 저 깜짝 놀랐어요 피부 장벽을 도톰하게 도와주는 프리바이오틱스가 기본 깔려있어요 여러분 특허 받았어요 이거 그러니까 특허 받은 락토바실러스 균줄을 이용해서 그 균줄을 꽃을 발효시키는 거예요 꽃잎 성분들 장미, 라벤더, 히비스커스, 캐모마일 뭐 이런 걸 락토바실러스 균줄을 해서 피부 장벽 여러분들 강화시켜 보시고요 보세요 지금 나왔을 때 비율이 딱 섞여서 나오는 거죠 지금 투명한 곳과 어머어머 약간의 우윳빛 나는 곳이 같이 떨어져요 왜? 섹션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각각의 역할을 하는 이 제품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비건 화장품이고요 베니테이블 성분 좋은 거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보시면 제가 이 방 좀 준비하면서 걱정인 게 여기 지금 몽글몽글 몽글한 오일 캡슐들 보이시나요? 이렇게 한번 보이죠? 몽글몽글한 오일 캡슐들 보이시죠? 이게 여러분 여러분 이 화장품은 안 살 이유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이 화장품은 여러분 귀하게 바르셔야 돼요 뭔가 롤링을 하시면서 꾹꾹 누르세요 오일 캡슐을 터뜨리세요 들어가라 오일 캡슐을 터뜨리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 나이는 수분만으로는 안 돼요 그렇다고 오일만으로도 안 돼요 수분하고 유분이 같이 밸런스를 딱 맞춰서 중성피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베니테이블이 해주는 거죠 근데 저는 올인원 화장품 하면 사실 조금 부담스러웠던 게 뭐냐면 대부분의 올인원은 이 제형 자체가 너무 리치해 리치한 게 많았는데 지금 옆에서 보잖아요 보세요 굉장히 오일 캡슐까지 들어있다고 하니까 솔직히 좀 걱정되는 거예요 기절이에요 여러분 내가 썼을 때 리치하지 않을까? 물기가 좀 되직하지 않을까? 이거 보이세요? 광이 광빨이라고 하나요? 얘랑 비교했을 때 어떤 피부로 살아가실래요? 여러분 전 당연히 이쪽이죠 이쪽 하셨죠 여러분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프리바이오틱스 피부 장벽이 두꺼워질 수 있는 피부 장벽이 건강해질 수 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 나이 먹고 피부 얼굴 두꺼워져 아니요 나이를 먹으면 얼굴이 얇아져요 얇아져요 애기들은 손으로 누르면 뿅 하고 튀어나오죠 우리는 베개 자국이 오후 3시까지 가요 장벽이 무너져서 그래요 장벽이 무너져서 탄력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탄력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 히알루론산 5조 5증이 들어있어요 심지어 피부 장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까지 해서 끈적임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흡수력이 높아지면서 맞아요 처음에는 오일리한 느낌이 살짝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니 저는 올인원이니까 스킨, 로션, 에센스 같이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여러분 시간 지나면서 은은하게 올라오는 제주 동백꽃 성분 여러분도 들어가 있고 여기가 여러분 콧대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마라고 생각하세요 얼굴에는 오광이 있어야 돼요 오광 오광이 어디냐면 오광은 사람을 젊어 보이게 만들어요 이마, 양볼, 코, 턱까지 해서 오광 그래서 이거 펌핑 타입이라서 좋잖아요 수분 빠르게 안 날라가요 왜냐하면 오일 캡슐이 같이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나이는 수분만으로 유분만으로 안 돼요 유분이 지나치면 겉돌아요 수분만 있으면 금방 날라가요 얘네 두 개가 같이 손잡잖아요 천하무적이에요 천하무적 많이도 쓰지 마세요 한 방울만 해서 지금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바르시고 딱 이것만 바르시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베니테이블 하이드레이팅 부스터 올인원 캡슐 터뜨리세요 캡슐 터뜨리세요 귀하게 터뜨리세요 캡슐 꼭꼭 눌러주시면서 제주 동백꽃 성분 들어가 있는 오일 캡슐 터뜨려주시고요 향이 꽃향 나요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들 피부장벽 강화에 들어있는 락토바이셜아스 균주가 장미, 라벤더, 헤비스코스, 캐보모일 이런 꽃을 또 발효시킨 성분이거든요 찐광이라고 안 끈적해 보인다고 여러분 심지어 이거 피부 보세요 여러분 기능성 인증 화장품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가 쫀쫀하게 여기 세상에 세상에 4D방송 네 만져보세요 손 들어오세요 손 와 근데 진짜 이마랑 이마랑 볼 부분만 광이 살아도요 여러분들 저렇게 건강해 보여요 제가 여기가 학창시절에 여기 트러블이 많이 있었어요 흔적들이 아직 있네 있죠 흔적 있죠 근데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제 피부 결의랑 모공 상태랑 수분감을 보셔야 돼요 흡수되는 정도로 오일 캡슐 누르세요 오중에 히알루론산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누르세요 자 히알루론산 여러분들 수분입니다 수분 자석이라고 불리우는 거 근데 많이 바르시지도 않으셨어요 저 진짜 조금 써요 이거 많이 안 써요 피부 보세요 저 만한 살 여러분 만한 살 얼굴에 지금 아무것도 안 발랐어요 안 믿깁니다 지금 이거 하나로 스킨 로션 에센스 끝 올인원 끝 어머 여기 타고 다니는 거 엔젤링이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마 보세요 근데 너무 전 그게 좋아요 과하게 그냥 억지스럽게 번떡 거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은은하게 올라오는 비건 성분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올라오는 그 광 자체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좋거든요 수분감 보시면 저도 어렸을 때 트러블이 많이 있고 모공이 제가 되게 많이 걱정이었어요 모공 근데 여러분 저 피부 가고 어디고 아무데도 안 다녀요 정말 안 가세요 피부 전문 이런데 안 다녀요 그건 다녀요 어깨 제가 디스크 때문에 어깨가 너무 자주 뭉쳐서 여기 마사지는 하러 다녀요 피부 어떤 전문 기관 가서 이걸 뭘 레이저를 쏘거나 뭘 하거나 저 안 다니는지 물론 어렸을 땐 다녔어요 근데 오히려 너무 과한 거 강한 거 어쩌다가 3번씩 하니까 어떻게든 피부가 더 얇아져요 피부가 얇아지면 멜라닌 색소 더 올라오고요 피부가 얇아지면 더 처지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반죽 생각해보세요 얇게 뜬 수제비는 늘블누블르한데 이미 푸뜨기 전에 반죽 애들은 이렇게 손으로 치면 이렇게 차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피부 장벽이 두꺼워야지 좋은 거고요 피부 장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가 기본 깔려있는 이 화장품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세요 일단 진짜 여러분들 성분이 너무 좋아요 일단 성분 자체 여러분들 남다른 베니테이블에 건강한 성분 들어있는데 일단은 동물성 제로 프랑스 이브 비건 인증 만나보실 거예요 비건이에요 비건입니다 이 비건은 여러분들 성분만 비건이 뿐만이 아니라 실험 자체도 동물 실험을 안 해야지 이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유럽 인증 까다로운 거 아시잖아요 프랑스 이브 인증 아까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선크림까지 여러분들 정말 좋은 성분들을 만나보실 텐데 이런 선크림은 특히나 EWG 그린 등급을 받았다? 차단 걱정되시잖아요 저희 차단 기능성 인증까지 받아왔습니다 순한 저자긍성 크림 피부 자극 테스트까지 완료했고요 20가지 이 수상한 애들 안 들어있다는 거 저희가 한번 알려드려보고 지금 또 여러분들 제가 올인원 하이드레이팅 부스트 올인원 같은 경우 사실 올인원 제품 제가 잘 안 썼어요 너무 미치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만나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딱 펌핑했을 때 밸런싱이 맞게 딱 잘 나온다는 느낌 이게 잘 섞여서 나온다는 거 자 크리스텔 캡슐 세럼이랑 바이오 에너지 세럼 여러분들 같이 한번 만나보시는 겁니다 여기에 오중 히아르도산 들어있고요 스킨, 로션, 에세스 잘 들어있는데 오일 캡슐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있어요 몽글몽글 안에 오일 캡슐이 있는데 오일은 산빼내기 쉬워서 너무 귀한 성분이라 캡슐 속에 담아드린 이 기술 자체가 되게 어려운 기술이에요 프로바이오틱스, 코로나 시각률, 유산균, 그쵸 여러분 그런 얘기 흔하지만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시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피부에도 양보하실 수 있고 저희가 또 심지어 먹는 유산균까지 같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진짜 어린 나이에 저도 어린 나이에 TV홈쇼핑에서 15년 동안 방송했기 때문에 저도 피부과나 의원이나 이런 데 돈을 수천 썼을 거예요 뭐 좋다고 하면 문자 오죠 몇 샷에 얼마, 요즘 새로 나온 뭐에 얼마, 광고 오면 저 방금도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저분에 저기 주연님 이거 휴리잉띵 몇 샷에 가격 어느 정도예요? 몇 샷까지? 저는 심지어 아시죠? 이렇게 수면 마치 해가지고 여기다가 막 1600샷 막 둥둥둥둥둥 이런 거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근데 결론은 뭔지 아세요? 어쩌다가서 한 번 맞는 그런 거보다 매일같이 차곡차곡 쌓는 차곡차곡 쌓는 기초를 절대 못 이깁니다 꾸준해야 된대요 기초를 절대 못 이겨요 저 혼났잖아요 저 뭐 어디 갈 건데 추천해주세요 했다가 은정아 기초 제대로 써 그러니까 그냥 기초나 제대로 쓰고 지금 이거 다시 한 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선크림 유기제차라서 괜찮아요 제가 또 써보니까 아 진짜 선크림도 선크림이 진짜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면 촉촉해요 여기에 지금 여러분 오일 캡슐이랑 아까보다 오일리한 거 더 사라지면서 조금 더 피부결 정돈됐죠? 오일 캡슐이랑 저는 이 향이 향도 되게 착해요 10대 딸도 같이 사용 가능한가? 여쭤봐주셨는데 너무 좋죠 왜냐하면 일단은 성분 자체가 비건이 들어있고 그리고 우리 바쁘잖아요 10대들 스킬로션 에센스 한 번에 같이 올인원 들어있으니까 너무 편해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프로바이오틱스 피부장벽 강화시켜주는 락토바실러스 들어있으면서 향까지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러운 광이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준의 히알루론산의 수분 수분감이랑 오일 캡슐이 같이 만나면 여러분 오일 캡슐이 같이 만나면 여기 피부에서 느껴지는 이런 데서 느껴지는 힘이 있죠 여기서 느껴지는 힘이 느물느물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쫙 잡힌 느낌이 있어요 흐물흐물하지 않아요 탄력함에 딱 모든 것의 기초는 수분이에요 여러분 수분이고 수분이 기본적으로 차 있어야지만 탄력과 미백과 모든 것들을 챙길 수 있어요 산화가 뭐냐면 여러분 항산화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항은 대항할 항이고 산화는 늙는 거예요 늙어가는 거예요 항산화 내가 항상 항산화를 단어를 머릿속에 끼고 사세요 나는 절대 맞아 난 산화되지 않을 것이야 난 늙지 않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비싼 돈 들여서 내가 늙지 않기 위해서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베드에 누워가지고 봉 잡으세요 여기 붙여가지고 사 비타민 앰플 똑따서 따자 전기 흘러나오는 거 저 알아요 한 방울에 지금 계산하죠 머릿속으로 3만원 6만원 8만원 12만원 해가지고 인건비까지 계산해서 한 번 누워서 나오면 막 12만원 돈 나와요 진짜 한 번 하는데 심지어 거기서도 이런 올인원 부스터 세럼 마지막 단계에서 이런 것까지 달라주면 다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서 근데 막말로 돈 많고 시간만은 가서 누우면 돼요 저 둘 다 없는데 저희 주말에도 일하잖아요 맞아요 전 둘 다 없거든요 역시 생계용이라서 저희랑 다 비슷하잖아요 사는 거 다 똑같이 해서 여러분 기초 잘 쓰시면 되고요 그냥 공사를 바닥 공사를 꾸준히 잘 올리시는 것보다 피부가 건강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화장 시작하는 딸 너무 좋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저도 트러블이 전 지금도 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가장 먼저 신경 썼던 게 뭐냐면 전문기관을 가야겠다 였는데 말씀해 주셨던 아니에요 아니야 한정아 아니야 한정아 기초부터 바꿔봐 기초부터 맞게 사근차근 바꿔봐 하면서 추천해 주신 게 피부 장벽이었어요 그거를 가장 먼저 지켜내야지만이 내 피부에 중요한 유분은 남아있고 유분과 수분은 남아있고 그리고 떨어지는 게 없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바로 오늘 만나 보는 올인원입니다